마가복음 13장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왕과 안드레가 조용히 못해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해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라만 향한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보금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구물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1년자는 깨달을 지은 자 그때 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릉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릉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니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일삭이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론 드시에게 말하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희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고 걸어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을 주어 갓가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제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훈련에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수시가 왜 없을까요? 한 장 더 넘겨서 식사장에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난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히 나비형 환자 심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선진한 나우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쩌여 이 향료를 흡이하는가 이 향료를 300대를 넣은 이상의 팔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도 또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마하느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리야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서 내 장료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였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열둘 중 하나인 가린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돼지 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 여자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자로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고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리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이에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유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성리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말하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들에게 일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허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뿐 나였나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구 마시고 떼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네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여 서미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만이라 하는 곳에 이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완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디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디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심오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심히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몸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일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님이 다가왔는데 대제상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에게서 파고등의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라 미워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작가는 곁에 서 있는 자중무 한 사람이 칼을 빼여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뚫어 뚫어내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여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견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혓,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며 배, 혓,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들과 성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째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근거를 찾되었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미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견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지 아니하는 다른 성견을 사흘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서 물어가하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성 받을 이유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와 건령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보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행에 해당한 자로 정제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주며 이르되 선지자 너럿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떨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하여 이르되 너도 나스레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느라 하며 앞들로 갈세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한 묘명사에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기 곧 세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다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곧 다기 두 번 울고 아 부인했구나 울었다 울었다 했네요